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미 아웃입니다. 이낙연은 아웃입니다. 이런 독서를 그냥 퍼부을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이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설령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다소 여지를 남겨두는 식으로 그렇게 발언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진중근 전 교수는 일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정치적이거나 정무적인 그런 고려 없이 그냥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발신하는데 대단히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4월 27일 날 시사전을 tv에서 행한 진중근 전 교수의 인터뷰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의 직관과 통찰력입니다. 일단 진중근 전 교수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다 내려놓고 정치평론가로서 거의 통찰력과 판단력을 참조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진중근 전 교수의 판단입니다. 이미 보궐선거 찬패로 아웃입니다.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진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이낙연 후보는 제대로 못한 겁니다. 오히려 그가 초반에 후보를 내겠다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고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가셔야 됩니다. 그듭 말하지만 그는 아웃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전략적으로도 멍청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아웃이 된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를 추종하거나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섭섭할 수 있지만 그냥 정치평론가로서 진중근 전 교수가 내린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고 개인적으로 무슨 호불호나 이런 부분을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진 교수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치적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렸고 그런 결정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의 제기나 다시 재등장이란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딱 잘라서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다음은 정세균 후보에 대한 또 진중근 전 교수의 그런 주장입니다. 저는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이분이 친문한테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인간적인 매력이 없습니다. 이렇다 할 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중근 전 교수의 같은 지적은 상당히 빼아픈 질책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전에 시골에서 제가 자랄 때 초등학생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과거에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에 반장선거를 할 때도 그때 반장선거를 제가 출마했을 때 이 선거라는 것이 매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것이 잘생긴 것이든 언변이든 공부실력이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총체적으로 반학생들에게 뭔가 끌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점을 진중근 전 교수가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일단 인간적인 매력이 없습니다. 이렇다 할 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 표현은 정세균 대표에 대한 그런 판단이지만 저는 이낙연 후보도 크게 열외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다시 진 교수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저는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참 독설이지만 악이 없는 독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중근 전 교수의 발언은 이처럼 그냥 정치적이거나 정무적이거나 인간적인 배려나 고려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독자적으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부터 저는 이낙연 씨와 정세균 씨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제가 내렸던 판단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오늘 시사저널 TV에서 행한 진중근 전 교수의 그런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예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르면 여기에 소개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너무나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의견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제 눈에는 나이가 꽤 든 두 분에게선 뭔가 유권자를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매력이라는 것이 참 없다. 전혀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입으로 당신들 매력이 없으니까 집어치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의 성향 자체가 또 그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중근 전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하기에 매력이 전혀 없더라도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정말 두 사람은 완전히 열외에 속한다. 인간적인 그런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매력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진중근 전 교수의 주장입니다. 어차피 이재명으로 가야 되는데 이재명과 다른 후보를 어떻게 붙이느냐 그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피차 동상이목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동상이목과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그들에게 여기에서는 여당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그들이 민주당이란 집안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 대표인 이해찬 씨가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그가 당 시스템을 권리당원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권리당원들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면 문제가 없고 훌륭한 참여 민주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당은 권리당원들이 친문으로 완전히 동질화되어 있고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선동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종의 극렬 종교 집단과 같습니다. 따라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아마도 자기들도 답답할 것입니다. 진 교수의 그런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재명 지사를 비난한 당원 한 명을 민주당으로부터 제거하는데도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열성당원 천 명을 제거한다면 그것은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달리 해석하게 되면 장 외에 또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친문 세력들이 이용해서 당권도 장악하고 잘 이용했지만 결정적인 그런 대선 고지에서는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이 진중권 전 교수의 주장입니다. 다시 당심과 민심의 괴리 문제는 극복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중권 전 교수의 주장이고 그 다음에 이번 인터뷰에서도 어김없이 이재명 지사는 대단히 포퓰리즘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중권 교수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언급할 때마다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용어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입니다. 대중영합주의자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단히 포퓰리즘에 능한 사람입니다.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순발력에 후한 점수를 주지만 그가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로 또 한 번 이 나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점을 저는 실상 아주 우려합니다. 그런 타고난 포퓰리즘이 있고 또 표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포퓰리즘도 호소해야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잘 알아차리는 그런 감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한국 상황에서 또 한 번의 기본소득과 같은 그런 포퓰리즘에 광풍이 희마라치는 경우는 정말 몸서리 치지는 그런 일입니다. 너무나 나라가 어려워질 것을 봅니다. 범야건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런 일이 얼마나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그쪽에 줄을 대려고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열을 쓰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만큼 정치판에 띄었던 사람은 권력의 평양계와 권력의 촉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정확하게 읽고 자기 나름대로 선행투자이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이렇게 하면 타고난 포퓰리스트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그런 경우를 계속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기본소득제와 관련한 국제 전문가들을 소집해 가지고 일종의 컨퍼런스 같은 큰 행사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대선에서는 기본소득제를 상품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크게 일게 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부분에서는 정말 이재명 지사가 센스나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모든 그런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다 공급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재명 후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라 같이 그분을 또 존경하거나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반드시 이 부분 타고난 포퓰리스트를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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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